안녕하세요 로크민직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룰러 트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영상들에서 룰러 트랙에 대한 내용들 조금씩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요. 그것만 딱 다룬 적은 없어가지고 이번에 아예 룰러 트랙만 따로 다뤄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요.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룰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큐베이스 상단의 이 눈금들을 얘기합니다. 룰러가 원래 사전적인 뜻으로 자죠. 우리 센티미터, 밀리미터 이런 거 잴 때 쓰는 자인데 큐베이스 위에도 이렇게 눈금이 있기 때문에 모든 DAW 프로그램들이 다 그렇죠. 바로 이거를 룰러라고 얘기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음악 작업을 하다보면 트랙들이 많이 누적이 되죠. 누적이 되다 보면 상단에 있는 이 눈금만 봐가지고는 트랙들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바로바로 보기 좀 어려울 때 그럴 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룰러 트랙들을 추가로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. 그 부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랙 만드는 부분에서 그냥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아무데나 놓고 그냥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Add Track 보시면 여기 보면 룰러라고 있죠. 룰러라고 있습니다. 룰러를 생성해 볼게요. 그럼 몇 개 만들 거냐고 물어보는데요. 이걸 무한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필요한 어떤 개수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고 Add Track 하시면 되는데요. 일단 하나만 먼저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은 방금 여기 선택했던 그 트랙 밑에 바로 이렇게 룰러 트랙이 만들어졌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와 비트 그러니까 마디와 박자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위에 있는 눈금과 똑같죠. 그럼 굳이 이걸 왜 만드냐.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하단에다 이렇게 놔볼까요? 이렇게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단과 하단의 눈금을 똑같이 이렇게 마디수를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. 중간에다 놔두셔도 돼요. 이렇게. 중간에 놔두셔도 되고요. 또 필요하다? 또 만드시면 돼요. 그러면은 또 만들어 볼까요? 룰러 트랙을 하나 또 만들고요. 또 하나는 하단에 이렇게 놓고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위에서 눈금 보고 중간에도 보고 밑에도 보고 그냥 마디를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싶으시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룰러 트랙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눈금을 보고 작업하실 때 이렇게 눈금을 보고 위에 상단에 한번 놔볼까요? 이렇게 놨습니다. 그럼 똑같죠?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원하는 걸로 바꾸실 수 있어요. 타임코드 작업은 이제 영상음악 할 때 많이 쓰고요. 샘플은 이제 샘플 같은 거 놓고 작업할 때 이제 또 많이 쓰고 그렇죠? 그런데 어쨌든 가장 유용한 건 또 이렇게 세컨드예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단에 마디와 바로 이렇게 분초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한 번에 같이 보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타임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는 이전에 한번 다룬 적도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서 확인도 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몇 마디째 어느 몇 분 정도 흘러가는지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으시다. 그러면은 이렇게 세컨드로 바꾸셔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응용하자면 그러면 여기 밑에 있던 거 여기 바앤비트 있는데 바앤비트에 또 추가 생성해가지고 여기에다가도 또 하나 만들고요. 또 하나 이거는 세컨드로 해놓으면 밑에도 마디수와 시간 분초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? 중간에 만들어도 되고요.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무한히 생성하셔가지고 편하게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음악 작업 하시는 분들은 세컨드보다는 타임 코드 또 그러니까 샘플레이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타임 코드를 놓고 또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원활하게 놓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룰러 트랙 뭐 굉장히 간단한데요. 알고 계시면은 조금 프로젝트 창 내에서 좀 더 원활한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그 밖에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로쿠미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